이번 9월 A매치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실험을 해봐야 되는 포지션이 풀백이 아닐까 싶은데 풀백 자리가 과거부터 우리 대표팀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 그리고 세대 교체가 필요한 위치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 시절에도 좌우 풀백을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었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때도 좌우 풀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이번 대표팀 명단을 뽑을 때도 풀백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풀백에 새로운 선수도 뽑기도 하고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서 풀백 자리가 실험을 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뽑힌 풀백이 왼쪽에는 최우진과 이명재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령우와 황문기 그리고 최근에 김문환의 대체발탁으로 선발된 황재원 이렇게 오른쪽에 세 명 왼쪽에 두 명이에요. 물론 서령우 선수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들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풀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플랜도 다소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선수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 불안한 포지션에서 실험을 하다가 성공을 거두는 선수가 그 포지션의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감독의 신임을 굳건하게 받는 선수가 되잖아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풀백 자리에서 이렇게 누구 하나 확실한 주전이 없는 상황에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분명히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의 주전급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왼쪽 라인부터 살펴보면 이명재와 최우진 아무래도 이명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최우진 선수는 어린 선수이기도 하고 홍명보 감독이 명단 발표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최우진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자원이지만 잠재력이 높은 선수라서 뽑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명재가 나왔을 때 이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명재를 활용할 때는 왼쪽 라인이 조금 더 직선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명재 선수가 그냥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울산에서도 이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면 이명재가 쓰리 백을 만들어주는 이런 장면도 울산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재 선수가 나오면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풀백을 높게 올렸을 때는 쓰리 백을 만들면서 변형 쓰리 백의 형태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는 서령우 선수가 가장 나올 확률은 높잖아요. 서령우 선수가 그동안 대표팀에 자주 나오기도 했었고 서령우 선수가 지금 이적을 한 다음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명재 선수처럼 서령우 선수가 엄청나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유형의 풀백은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서령우는 약간 쓰리 백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서령우가 오른쪽으로 기홍됐을 때는 오른쪽에서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기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가끔씩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이강인과의 조합 이 조합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죠. 이강인이 오히려 약간 측면을 벌리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면 수비를 끌고 나올 때 뒤에 있었던 서령우가 안쪽으로 돌아 뛴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서령우에게 수루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유형의 풀백이 아니다 보니 이강인이 오히려 측면을 넓게 쓰고 서령우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령우 선수가 나온다면 이러한 형태로 특히나 이명재가 올라갈 때 쓰리백을 만드는 아니면 뭐 서령우가 올라갈 때 이명재가 쓰리백도 만들 수 있지만 서령우가 나왔을 때와 이명재가 나왔을 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도 어느 정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서령우가 아니라 오른쪽 자리에 황문기 선수가 나올 수도 있죠. 황문기 선수도 지금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K리그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풀백이다 라고 홍명보 감독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 K리그를 보시는 팬분들에게는 황문기 선수가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좌우 통틀어서 풀백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황문기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황문기 선수가 나오면 황문기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미드필더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포메이션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황문기 선수의 장점은 일단 볼을 매우 잘 다루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때 이제 황문기 선수가 뒤에 있고 앞쪽에 양민혁 선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황문기 선수가 이제 강원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본적으로는 뭐 풀백으로서 전진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볼을 이제 끌고 올라가는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서 이 선수가 뭐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이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드리블을 일단은 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가 약간은 가운데로 이제 들어왔을 때 앞쪽으로 볼을 배급하는 역할도 상당히 잘합니다.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패스의 길을 보는 역할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에서도 황문기가 볼을 끌고 올라와서 뛰어들어가는 양민혁에게 패스를 공급하고 양민혁이 측면을 흔드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문기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 이강인이 굳이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이재성이 내려와서 볼을 받거나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상황들을 줄여준다는 거죠. 황문기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직접 패스를 전달해줄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황인범 선수에게 가게 되는 빌드업의 부담감을 황문기와 함께 나눠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황문기 선수가 황인범 선수 옆으로 오면서 황인범이 압박을 받을 때는 황문기가 볼을 앞으로 방출하는 이런 패스를 뿌려주는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측면에 있을 때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는 빠르게 오른쪽으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 이런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적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서령우, 황문기, 황재원 이 3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다양한 공격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황문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다만 황문기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3백을 만들 때는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하겠죠.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백을 만들면서 변형 3백을 만드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데 황문기 선수는 이런 스타일의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가 이 오른쪽 라인에서 가져가는 변형 3백에 대한 전술적인 장점들 이런 것들은 서령우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황문기 선수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황문기 선수가 나온다면 왼쪽에 이명재 선수가 아니라 서령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서령우 선수가 나오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서령우 선수가 울산에서도 왼쪽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왼쪽에 나왔을 때 올라가는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황문기가 올라갔을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령우가 3백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서령우 선수가 왼쪽 오른쪽을 다 뛰면서 이렇게 3백의 오른쪽 왼쪽 수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풀백으로 나올 때는 오른쪽 측면에 공격적인 풀백을 세우고 서령우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렇게 전술적인 합 자체가 서령우와 황문기 쪽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여기서는 올라갔을 때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서령우 선수가 아시안컵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는데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서령우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서령우 선수가 왼발을 못 쓰는 선수는 아니지만 왼발을 그렇다고 해서 잘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때 분명히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들어가서 측면의 공간이 넓게 나왔는데 서령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한 번의 크로스가 못 올라오고 약간 템포가 늦어지죠. 그동안 상대 수비가 다시 서령우에게 압박을 거는 혹은 뭐 서령우가 왼발로 안 되니까 왼발로 잡아넣고 오른발로 다시금 크로스를 올릴 때 약간 크로스의 각도도 수비 라인과 골키퍼 라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약간의 그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과의 합이 안 맞는 장면이 종종 나와요. 그리고 왼발로 올리려다가 오른발로 잡아두면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령우 선수가 왼쪽에 나왔을 때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올라갔을 때도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오면 끌고 나올 때 서령우가 안쪽으로 뛰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황재원 선수나 최우진 선수는 그렇게까지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많아 보이지는 않긴 한데 일단은 황재원이나 최우진 선수보다는 왼쪽에는 이명재 그리고 오른쪽에는 황문기 좌우 모두에 서령우 이 세 명의 선수가 그래도 가장 경기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황문기, 서령우, 이명재 중에서 어떤 선수를 왼쪽에 두느냐 어떤 선수를 오른쪽에 두느냐 특히나 서령우의 위치에 따라서 황문기가 나오냐 이명재가 나오냐 이것도 좀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명재와 황문기 두 명의 선수가 나와버리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이나 박용우 선수가 센터백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게 자주 나올 수도 있죠. 황문기도 올라가고 이명재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 선수 혼자 남으니까 여기서 황문기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와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풀백들이 앞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과 이강인이잖아요. 왼쪽에서는 이명재가 나오느냐 서령우가 나오냐에 따라서 손흥민을 도와줄 수 있는 손흥민과 조합이 잘 맞는 선수가 누가 될지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이강인이 뒤에 있는 황문기나 서령우 둘 중에 어떤 선수가 이강인과 더 호흡이 잘 맞을지 최근 대표팀에서 가장 공격을 할 때 중심이 되어주면서 공격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또 이강인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파트너가 황문기가 되느냐 서령우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황문기나 서령우가 이강인을 어떻게 살려주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이강인의 활약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황문기 선수가 나왔을 때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문기 선수가 올라가는 것도 되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도 되고 두 가지가 모두 되는데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강인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황인범 선수랑 잘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강인이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갔을 때 황인범이 볼을 잡으면 황인범이 중원에서 이강인에게 좁은 공간에 있지만 패스를 딱 전달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강인의 플레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황인범이 이 패스를 할 수 없는 상황 상대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면 이강인이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수비 라인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창의적인 패스 한 방 이걸로 수비 라인을 깰 수 있는 선수니까 특히나 팔레스타인전은 상대가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게 훨씬 더 대표팀에게선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황인범이 막혀 있을 때 황문기가 올라와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다면 이 패스가 들어간다면 황인범을 막으면 황문기가 아니면 황문기를 막으면 황인범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우리 공격 자체를 매우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수비가 분산되도록 황문기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황문기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서 첫 발탁이지만 매우 기대를 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어쨌든 이번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 홍명부 감독의 첫 번째 A매치 기간인데 이 기간에 어떤 풀백이 중용을 받으면서 홍명부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풀백이 전술적인 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이 풀백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의 전술의 틀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